안녕하세요 여러분 종이잡기 마스터 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짜잔 우렴 아니지 처음으로 미니카 영상을 한번 찍어볼게요 자 이 미니카의 이름은 피닉스고요 자 이 피닉스 같은 경우에는 스피드가 엄청 빨라요 웬만하면 이 팽이 아니 팽이 웬만하면 이 미니카는 스페셜 차라고 스페셜 차에 정글을 시켜야겠네요 아무튼 접는 방법을 바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 피닉스가 빠른 이유를 설명해 드릴 건데 그건 마지막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피닉스를 접으려면은 금은색 뒤에 빨간색이 필요하고요 빨간색으로 피닉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테이프도 필요합니다 자 우선 접으려는 색깔이 뒤로 가도록 해서 마름보로 놓아주시고요 이 마름보 상태에서 열십자로 접었다가 펴주세요 자 그 다음에는 이 두 개의 이 끝이 이 열십자선 가운데선에 만나도록 접어주세요 자 이쪽은 뒤로 접어야 됩니다 아 물론 이렇게 접어도 되는데 그 대신 이렇게 될 색상이 안 나온다는 것을 기억해 두세요 전 반반으로 만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쪽을 한 번 더 가운데까지 접어주세요 뒤집어서 반대쪽도 똑같이 자 그 다음엔 뒤집어서 이 두 개의 끝이 이 두 개의 끝이 가운데까지 오르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자 이렇게 반듯하게 접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엔 뒤집어 주시고요 그 다음엔 여기를 X자로 접었다가 펴주세요 X자 주름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사각주머니 같은 모양을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사각주머니 같은 모양을 만들어 주세요 자 그 다음엔 반대쪽도 X자로 접었다가 펴주세요 자 그 다음엔 반대쪽도 X자로 접었다가 펴주세요 제 쪽이 약간 반듯하게 안 맞네요 제 쪽이 약간 반듯하게 안 맞네요 자 그 다음엔 이쪽을 위쪽으로 넘겨주시고요 이쪽에 이 부분이 가운데까지 오도록 여기를 이렇게 접어주세요 접어주세요 자 반대쪽으로도 넘겨서 이렇게 접어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런 모양이 됐죠 자 그 다음에는 여기 부분을 이렇게 돌려서 아이스크림 접기 해주세요 여기를 아이스크림 접기로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을 최대한 접을 수 있는 만큼 넘겨주세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엔 이거를 펼쳐서 그대로 여기 접은 데를 안쪽으로 넘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다시 이렇게 덮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다시 이렇게 덮어줍니다 자 이런 모양이 됐으면 이 쪽에 끝이 밑쪽에 만나도록 이 양쪽이 세모 모서리가 되도록 만들어 주세요 자 그 다음에는 이 쪽을 조금만 접어서 접어서 이렇게 조금 접어서 한 이 정도쯤? 이 정도의 간격이 되도록 접어주세요 한 이 정도의 간격이 돼야 돼요 감사합니다 자 하나 이런 모양이 됐으면 제가 아까는 잘 못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이쪽을 쉽게 하려면 여기를 원래 벌려야 돼요. 벌린 상태에서 이쪽이 튀어나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여기 틈, 이 남은 틈 있죠? 이 틈 안에다가 여기를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. 양쪽에 그렇게 해서 이런 모양이 됐고요. 이렇게 반반 모양이죠. 반반. 자, 그 다음엔 요쪽 가장자리가 가운데 요 양쪽 가장자리가 가운데 선에 만나도록 손이라기보다 가운데에 만나도록 접어주세요. 자, 그 다음에 뒷부분을 약간만 접어주세요. 이 정도면 조금 많이 접은 거고 이 정도가 좋은 거 같아요. 자, 그 다음에 앞부분 앞부분이 뭔가 좀 다르죠? 자, 그 다음엔 요쪽의 가장자리가 요 부분에 만나도록 이쪽을 이렇게 이렇게 한 이렇게 이 정도 이 정도 이것들 접어주시면 돼요. 이쪽이 이렇게 반대쪽도 똑같이 이렇게 해주시면 피닉스가 완성됐습니다. 자, 제가 아까 보너스를 더 드린다 했었죠? 보너스는 요 밑판 요 밑판 있죠? 자, 요 밑판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테이프를 붙이면 미니카가 더 훨씬 더 멀리 날아가요. 멀리 날아갑니다. 이렇게 빈틈없이 붙여주시면 미니카가 되게 멀리 날아가요. 빈틈없이 이렇게 빈틈없이 요쪽도 빈틈없이 제 쪽도 빈틈없이 빈틈없이 이렇게 이렇게 해주세요. 자, 그러면은 미니카가 원래 능력치보다 훨씬 더 멀리 나가갑니다. 이렇게 하면 좀 더 낙작해 보이죠? 어 거의 1mm도 안 될 정도로 납작하네요. 자, 오늘은 이렇게 해서 피닉스를 한번 만들어봤고요. 저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재밌는 만들기나 종이장기로 돌아올게요.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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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